한편 광주도시공사가 맞춤형 임대주택 매입 사업 부실 논란과 관련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맞춤형 매입 임대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광주시 감사 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미임대 주택의 경우 공실률이 해소될 때까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각 자치구와 업무 협의를 거쳐 상시 접수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